안녕하세요.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판례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판례동화, 이번 이야기는 6살에 큰 빚을 지게 된 아이입니다. 판례 해설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허구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2월, 아이는 6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엄마가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1993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죽고 나서 엄마 앞으로 소짝이 왔습니다. 엄마는 법원에 갔고 채권자는 엄마와 아이에게 죽은 아빠의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1993년 12월, 아빠가 죽고 난 지 10개월 만에 아빠의 빚은 그대로 엄마와 아이의 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11월, 엄마 앞으로 또 소짝이 왔습니다. 아이는 17살이었습니다. 엄마는 법원에 갔고 채권자는 소멸시어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마와 아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아빠의 빚을 갚으라고. 엄마와 아이의 빚은 다시 10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11월, 채권자는 소멸시어 연장을 위해 엄마와 아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는 소송이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빚은 다시 10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4년이 흐른 2017년 8월 31일 30세가 된 아들의 예금이 압류됩니다. 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무에 깜짝 놀랍니다. 30세가 된 아들은 채권자의 채권이 24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은 법원에 아버지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합니다. 또 아들은 법원에 청구이의소를 제기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들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엄마는 남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아이가 성년이 된 이후에야 빚을 알았다고 해도 엄마가 알았고 한정승인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아빠의 빚을 갚아야 한다. 1심과 2심 판결을 잘못된 것이니 아이는 아빠의 빚을 갚아라. 이렇게 6살에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30살이 된 아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변호사가 들려주는 판례동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